오늘도 ASU가 안되는지. 이것이 디지털 파워. 그것이 ASU. ASU가 아직 연결이 안되있는 상태. 지금 현재 에어컨. 에어컨카 에서 에어컨유닛. 그러다가 연결을 할겁니다. 지금 에어컨 컨디션이 동기를 열고 연결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시동 걸기 전에는 넘버원 엔진부터 걸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고 여기 보이는 하이프레셔 에어 덮개가 되고 거기 왼쪽에 일렉트리 파워 옆에 보이는 저 장비에서 호스를 끌어다가 이쪽에다 여기다 연결을 해서 진지적인 시동을 걸게 되겠습니다. 시동 걸기 매뉴얼 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에어컨 컴의 에어컨 컴 프로시절 노마 프로시절 서플리먼터리 프로시절 엔진 파트 거기에 이제 바로 밑에 엔진 스타트 위드 에어 서플라이 여기서부터 이 시장 그래서 엔진 스타트 위드 에어 스타트 유닛 에서 비포 커넥팅 에어컨 유닛 팩 1&2 오프 AP블리드 오프 엔진 1 블리드 엔진 2 블리드 오프 크로스 블리드 오프 현재 미니 세팅을 해놨습니다. 에어컨 1&2 블리드 엔진 1 엔진 2 오프 그리고 에어컨 블리드 컴 크로스 블리드 오프 그리고는 에어 스타트 유닛 커넥션을 나중에 ASU를 리퀘스트 해가지고 커넥트하고 시동을 걸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아까 언급한 대로 에어컨 컨디션 카트를 먼저 떼어내야 되겠죠. 스나 파워 일렉트리 페이지에서만 연결이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 카가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크롬카페이지 에어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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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